봄투데이 몹시제품의 오티모스 뷰 립북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올리브 브라운 컬러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구성품이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액정 보호구핀 한 장과 극세사 천 밀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 카드 수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두 장 정도의 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바로 밑을 보시면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으시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간단한 GPU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오티모스 뷰2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제품 기능성을 보면 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각도로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오픈형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앞쪽을 보시면 중앙 하단에 스트랩 구멍이 나져 있습니다. 스트랩까지 액세서리로 하나 구성이 되어있고요. 제품 뒤쪽을 보시면 터치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어있고요. 제품의 전체적인 소재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소재